마부하이 필리핀 필리핀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선호입니다 많은 사랑과 응원을 보내주신 필리핀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는 7월 22일 마닐라에서 여러분을 드디어 만나 뵙게 됐습니다 정말 많이 설레고 가슴 벅차고 합니다 또 뵐 수 있다는 거에 너무 큰 영광이에요 팬미팅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벤츠의 공식 소셜미디어 페이지에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럼 우린 곧 만나요 여러분 마라밍 살라마뽀 마할꼬까요